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올 2월 출범을 목표로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 반환될 미군 공여지 등에서 나올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을 온전히 의정부시에 기속시키기 위한 겁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와 도시개발을 전담할 두 개본부 체제로 구성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382명의 직원은 전원 고용 승계되며 도시개발 본부장을 포함한 도시연구분야 전문가 등 7명의 인원이 추가로 투입돼 사업 발굴에서 토지 보상, 건설 대행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망라합니다. 새로 출범할 의정부 도시공사는 캠프 카일 등의 미군 공여지를 비롯한 의정부 시내의 유휴부지에서 진행될 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 추진 배경에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사업권을 지은 민간 측이 물류센터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영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의정부시 주도로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자본금 20억 원에 시가 보유한 현물자산 76억 원과 현금 20억 5천만 원을 더한 116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토대로 올 2월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2년 전 파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교사가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밀어버립니다. 줄 서 있는 아동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한 아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립니다. 검찰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파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은 12명, 학대 횟수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모두 180여 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보육교사 A씨 반에서 신체적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아동은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사건 발생 2년이 넘어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A 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교육과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아동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경기도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새이름짓기 추진위원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소순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 추진위원과 배우 박혜미 씨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새로운 명칭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고려시대 현종의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경기라는 명칭을 재조명하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달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과 그 의미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명칭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루 10명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 고양시내 육교 두 곳이 철거됩니다. 고양시는 덕양구 항공대 부근 화전보도육교와 일산동구 안곡초등학교 앞 안곡육교를 이달 안에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화전보도육교의 하루 이용자 수가 9명, 안곡육교는 4명 미만으로 조사됐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78% 이상이 철거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판 철거 작업은 차량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 진행하며 육교 두 곳이 철거되면 고양시에 있는 육교는 현재 16개에서 14개로 줄어듭니다. 파주시가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의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2배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노력 끝에 택시 증차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증차로 파주시의 택시 보유대 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에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조합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관련 시행자 측이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민간임대 주상복합 아파트 2천 세대 건립을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아직 고양시의 인허가 접수가 되거나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80% 이상 토지 사용 동의 등 유권 충족 시 조합원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지만, 발기인 모집의 경우 관련 절차나 시기 등 규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립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시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참여 전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사랑에 참여해주신 모든